자 이번 영상은 스타시드 새로 나온 신캐정 아이투스 뽑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무속원 기준으로 사용처와 세팅방법 그리고 추천템까지 구독자 이벤트는 아주 설명드리고요 우선 아이투스는 코어는 결석이고 클래스는 디펜더 사용처는 pve pvp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추천템지는 방어력 위주로 최우선으로 해주신 것 추천드리고 그 밖에는 막기효율 생명력도 괜찮은 것 같고 역할은 도발탱커면서 아군 보호막 공속증가 막기증가 소포터인데 플러그인은 필수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군 추가 버프 때문에 굉장히 좋아보이고 레벨 우선순위는 메인 몰빵 딜러 바로 다음으로 2순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힘을 지켜주는 도발을 기본으로 방어력 비례 보호막으로 기존 스노프릴을 빼고 활용을 하거나 혹은 스노프릴과 함께 투탱커 체제로 덱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투스 픽업 기한은 4월 11일부터 4월 25일 9시 전까지고 덱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덱은 결속덱인데 메인 딜러 패트리샤, 첫번째 탱커로 스노프릴, 그리고 두번째 탱커로 아이투스 서포터의 엘리나, 에리카, 레이호우 셋 중에 육성도에 따라 두명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전열버프와 함께 생존의 힘을 실어주는 조합이거든요 배치도 전열에 힘을 실었고 스노프릴, 아이투스, 패트리샤, 에리카, 엘리나 일단 요런 느낌으로 두번째 주처인데 역시 결속이고요 메인 딜러의 패트리샤, 탱커의 아이투스 넣고 서포터를 많이 넣는 건데 첫번째 두번째 서포터는 유리지아, 에리카 고정으로 하고 나머지 엘리나, 레이호우, 샤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패트리샤도 서브 탱킹으로 앞쪽에 놔두기 때문에 탱커보다는 서포터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딜 고점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요 생존이 좀 관건이긴 하죠 세번째 덱은 해석덱인데 결속에서 쓰는게 당연히 좋은데 아이투스는 아직 유나 몰빵하고 있는 유저분들은 일단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메인 딜러의 유나, 탱커의 아이투스 서포터에 유리지아, 레이호우 무조건 들고 가고 나머지 서포터에 헬렌 혹은 베르베타로 해서 배치는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이투스 뽑아야 될까요? 뽑는다면 승급 어디까지? 레벨은 몇정도 올려야 될까요? 명암만 뽑더라도 레벨 동기화를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한데 레벨 우선순위가 메인 딜러 다음이긴 하거든요 주소가금 기준으로 최소 명암에서 MR정도까지 추천을 드리고 중과금 이상은 LR까지도 추천드리는데 마일리지 상점도 같이 활용해서 어느정도 올려주시고 레벨은 메인 딜러보다 30레벨정도 낮게끔 세팅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아이투스 보니까 탱이 안되고 녹는 것 같던데 생존 어떻게 올리죠? 온탱으로 혼자 탱을 하니까 스킬을 못쓰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기존에 쓰던 스노 프릴과 함께 도구 파이트 활용해서 탱커를 이용하니까 생존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서포터들의 상향으로 탱커의 탱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다음 질문으로 플러그인 전무가 없는데 쓰기 힘든가요? 스킬 7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군 막기 확률 증가에 공속 증가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게 완전체인 것 같긴 해요 다음 질문으로 존보는 어떨까요? 연산쪽 캐릭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버려가지고 재화도 없고 존보도 나쁘진 않습니다 혹시 하나정도 뽑기도 힘들고 당장 해석댁 위주로 키운다면 2주 뒤에 위시로 편입이 되니까 그때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업데이트 및 이벤트 안내해드리면 아이투스 승급 지원 이벤트 4월 11일부터 4월 25일 아프션까지 그냥 기존에 했던 패트리샤 승급 이벤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 달성에 따라서 모집권도 주고 플러그인까지도 주니까 여기가 되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뽑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R1부터 LR5까지도 스타비트 이렇게 또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증가금 이상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투스 출시 기념 로그인 이벤트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스타비트 200개씩 아 좀 짜죠 이거 주고 그리고 아이투스 이벤트 스토리 언더워터 파라다이스 이거 기존에 했던 유리지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테이지 깨고 재화받아서 작전보상 위주로 일회 우선으로 교환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모집권 뽑기권으로 교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기존에 픽업이었던 유리지아가 이번에 위시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픽업이 끝나고 그 다음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 이게 위시로 편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마일리지 3점이라든지 선별해서는 아직 안 나오니까 이건 아마 나중에 나올 것 같아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만 뽑기 하실 때 유리지아 무조건 넣어야겠죠 앞으로 신규 캐릭이랑 기존 캐릭도 이러한 루틴으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빙TV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전역이고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며 울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거든요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4월 7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청첨자 선정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발표는 4월 29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slow down The only thing I'll do